크리코더 입으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저 지난주에 소리를 봤는데? 좋은 routine 오늘부터 목표는... 뭔데? 아 Eller 근데? 훌리니라 간지대요 ㅋㅋㅋㅋㅎ 아핳ㅎ 이거가 있어서 다닙겠습니다. 이거가 무리입니다. 무리? 아 그러네. 시탄이. 이거 여밟일 거 한번 보자. 이거 여밟을까? 양방. 아 무조건가시네. 양방. 양반. 양방. 하여간. 양반. 제가. 아 소리도 되나요? 양반. 지금 대한대 밑에. 양반. 찡. 아 그러니까 시탄이 시탄이잖아. 저희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게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게임, 크리즈? 화이트보드입니다. 그렇군요. 화이트보드. 일본어는 어떤가요? 화이트보드입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 지키한테 진짜仲間이 좋기 때문에 테바시도가 너무 좋죠. 먼저 알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눈을 봐서 너무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고구로 가자. 어! 가자! 토요리考에 있어. 아 그렇군요 오프키히 양반. 첫 번째가 끝! 한국 음식은... 정말 간단해. 쵸 old cópin 구독자에서 신전kt. 우와 유튜브에서는 가능할 해요. 하나 둘 셋! 대표삼겹살. 다보! 크리코가 있다는 스테이키와 보여드리려고 대표삼겹살 GLORIA oran. 아 너무 놀란 거에요. 아 너무plant도 안녕하세요. 네 마음에. 김경식이 좋아하는 일본 음식은? 헐 와 근데 이거는 조금 마치 가위로 못해 기록하며 와 아 이건 나의 일렴 와 와 와 세 개 있네 세 개 있네 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일본 음식 잠깐 한번 먹어볼게요 아! 나도 이거 한 개야 어? 하나 둘 셋 라멘 조금만 어차피 생각해도 이혼이 이 때 숨이 나가라 라멘의 미력들이 뭐 함았다 아니 아참이 그거는 북오카에 이사하고 그때 부터 좋아해요 아 아 크레이커가 가장 좋아하는 라멘 아니지 아 아 이쁘 이쁘 3번 뼈병 내가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는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는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는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스킨십은 어디까지만 넣어놔야 되나? 아 진짜로 이에 대해 보면外에만 해요 아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는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 아 그때는 그녀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아니라 유식한 거에요? 눈에 칼을 입었을 때 진짜 웃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지만 그건 너무 멋져요 같은 나라로도 그런 거고 한국어로 표현해 볼게요 찾아볼수들은 그런 거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어서 정말 대단해요 5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상대방의 몸 부위는? 아 맞겠다 한국어 가고 있나? 야 저거 진짜 그렇게 해서 몸 부위? 하나 둘 셋! 다리! 입! 다리? 다리인데! 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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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오! 다리인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있잖아! 아, 저기,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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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왼쪽을 좋아해요. 왜 요기하니깐요? 오, 오. 오, 오. 킨, 태, 리, 디. 킨, 킨, 다리, 디. 킨, 킨, 디. 킨, 디, 디, 디. 킨, 킨, 디, 디. 근데 이 라인은 엄청 좋아요. 엘로이믹한 게 다르긴 한데 엘로코네. 근데 여기가 많이 있네. 아, 오. 혹시 사실 사실 볼 때는 대전 온센터에 가세요 멤버십? 여기? 여기? 에이프가 없는데 짧은 시간에만 생각해봤으면 그리콘의 입으로 제가 많이 행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엘라이도 씨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둘이 가장 좋은 포인트는 하나씨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콘이 그리콘이 아주 좋은 포인트는 그리콘이 개그하는 매우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런 행복한 포인트는 그리콘이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리콘은 그리콘은 구치대 20대 그런다면 큰 다리 뒤 몸 나라바 몸 나라바 몸 나라바 뱃살 근데 뱃살이 좋아해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진짜 이건 귀여워 아 뱃살이 좋아해 나가라 딩동 솔직히 밤에 불만이 있다 그리콘은 OX레이크 있으면 O 없으면 X 하나 둘 셋 시작 2. 1. 3. 3. 4. 5. 6.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장르는 무엇일까요? 5. 아 R. 미안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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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명하지 마세요 너무 엘로인 것 같아 너무 엘로인 것 같아 제가 한국말을 못해서 내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건 나는 너무 마이너스인데 근데 이건 자기는 그냥 고백 이거 나는 내가 일단 클릭하고만 보자 1,2,3 시간 끝! 아 시간 끝! 아 이거 아시는 분 어? 이거 이미 알겠어? 알겠어 근데 제가 클릭을 어떻게 알겠어 아 그렇군요 왜? 내가 갑자기 여기서 스톱 잠깐만요 스톱 이런거 안하잖아 이런거 안하잖아 항상 하고 좋은 장롱고 같은 아 예술적인 아 그쵸? 하나 둘 셋 아 아 이것도 있다 마술콜에서 시간 끝! 몰라 아니 이거는 내가 이 포인트가 나는 하나 둘 셋 어떻게 자라? 사회 공부야 시간은 다이척다 아 8번 땅땅! 사키니 쇼! 대화시스레이트와 다리ですか? 하나 둘 셋! 땅! 오시곱프로 지붕과 낙지십시오 시대 맞췄스 엔쌈탐 하하하 그리콘이 대화시스레이트에 그리콘을 매척하십시오 아, 진짜? 정말? 매척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지금 배고파요? 아니면 홍콩하라 하지마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왜요 그리콘요 자기 심심해요 아니요 왜요 몇시에 잘까요? 뭐 한 2시간 먹으래 왜요 응 하하하하하 9번 짠짠 아이테노 요르슈칸 낙하에 카앗테오시이 모드 아아 아, 그래도 맞아요 아루? 아루? 아트시가 칸빡이 떠올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뭔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때 있어요 히톤스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아트시카라 지마스니까? 응 하나 둘 셋! 하이 아트시카라 지마스 나의 전화가 많아요 네 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소식하나 아트시카라 카앗테오시카라 좀 알려주면 좋겠네요 직각에 이사 아트시카라 지마스 나이겠습니까? 아트시카라 지마스 아트시카라 지마스 아트시카라 지마스 나 때문에 엄청 배려가 많은 사람이래요 대전의 최소종이라서요 레이디 버스터를 끌고 먼저 그래요 레이디 버스터를 많은 사람이라서 걱정해요 왜요? 근데 공간에 나빠요 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는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いつもこういう企画をしてて思うんですけど 자기가 これ編集できるじゃん なのですごい心配して 아 너무? めっちゃディフェンスするの? 라이디 버스터라 夜の話とかも普通の時話したいけど ちょっと恥ずかしいさんはある どんなにしたらもういいんかな いや待って 夜の話してないんで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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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